네, 방금 경기 승리한 RNG의 샤오우 선수 모셨습니다. 이번 MSI 최단 경기로 승리를 화끈하게 가져오셨어요. 지난 경기에 좀 충격적인 패배를 시원하게 털어내신 것 같은데, 소감 어떻게 되나요? 음,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기에서 많이 항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GG라는 팀이 워낙 깜짝 픽을 많이 기용하는 팀이기도 하고, 니달리 정글 이번에 나왔어요. 아무리 AP 정글이 좀 대세라고 해도, 니달리 정글 픽 좀 예상하셨나요? 因为 PGG算是一个经常会出奇招的队伍嘛,那今天他们也是拿了一个暴女. 虽然说 AP打野算是一个比较火的这样一个趋势,但是还是想问一下,你们有预想到他们拿暴女吗? 응,因为 PGG的打野,他的暴女就是在那个小子猜的时候就已经出现过很多次,而且表现得非常好嘛,所以这一点我没有想到,但是因为在这个版本里边,暴女并不算那种特别优秀的打野英雄,所以也不会特别怕. 因为核 точно собир入了、过去进行的预期材,因为他已经成功了一 mand,所以我们也 2021来了,こう腕次 tart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메타에서 니달리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놀라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RNG 역시 녹턴을 타비안이 미드에서 기용을 하고 샤오 선수는 그라가스를 플레이하셨잖아요. 그럼 이번에 조합 컨셉이 어땠나요? 이 번에 조합 컨셉이 어땠나요? 이 번에 조합 컨셉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 번에 조합 컨셉은 아주 강력한 포킹 조합을 완성한 뒤에서 나머지 선수들은 딜러들이 위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1승 1표를 마무리하셨고 내일 바로 오늘 첫 패배를 안겨준 PSG와 리매치가 있는데 해당 경기 패배 이후 어떤 피드백을 하셨고 어떤 점을 배웠으며 다음 경기에는 어떤 점을 보완해 오실 건지 궁금하네요. 내일은 PSG와 함께相遇. 오늘은 1-1의 전기입니다. 오늘의 경기에서 어떤 교육을 배웠고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배우는 데에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오늘은 PSG와 DB을 할 수있고 오늘 우리의 게임은 너무 간단하게 하셨고 우리의 게임은 너무 잘했고 그래서 저희의 게임을 본放 Quan H2를 척하시경화시켜줍니다. 오늘의 게임은 PSG 전에는 초반 움직임이 좋지 않았고 픽밴도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또 경기 내적인 그런 실수까지 보완을 해서 내일은 꼭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샤오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